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aipc에 관해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신경망 처리장치 pc네요. 그러니까 특히 추론작업에 단순 여러분들 사무작업이 아니고 추론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aipc로 많이 전환하겠는데 이 소위 오픈챗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언어모델 같은 것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이나 업무 속으로 ai 에이전트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현재 기존의 pc가 신경망 처리장치라는 npu 기존의 cpu gpu에다가 npu까지 탑재한 pc로 대부분 다 전환이 되겠네요. 시간상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사람은 아주 파산 직전에 2014년 무렵인가 amd 미국의 이대되는 물론 격차가 많지만 엔비디아 항상 이름 d를 따르는 amd의 ceo인 대만계 미국인 리사수 리사수 1924년도의 ceo가 됐네요. amd ceo 회사를 어마어마하게 키웠습니다. 평가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리사수가 cnbc와의 대화 인터뷰 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네요. aipc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cnbc의 사회자가 묻 습니다. 게임하기 위해서 좀 고성능 pc 를 사는 건 이해하겠는데 aipc를 위해서 이런 고성능 pc 를 사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시간이 없다. 당연히 지금은 생각 안 하겠죠. 리사수가 어마어마하게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오픈 ai의 채치 pt는 새로운 시대를 연 것에 불과하며 예를 들어 가까운 미래는 오늘 만나기로 되어 있는 방송국의 리포트와 지난번 인터뷰에서는 어떤 답변을 이미 드렸는지 리포트가 특별히 관심이 살 부분은 어떤 것인지를 요약해 달라고 자기의 aipc에 질문을 던지게 되면 aipc가 자기가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aipc가 ai 에이전트 역할을 대행해 가지고 본인이 알았을 리포트를 다 작성해 가지고 줄 것이다.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존의 pc 가지고 안 된다 이야기죠. 그걸 하려면 aipc를 사야 된다는 거죠. 머지않아스 모두가 aipc를 원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땅 되는 거죠. 아주 멋진 질문은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뭘 질문을 던지면 주저리 주저리 하지 않고 그냥 get to the point 핵심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광범위 에게 확산될 수밖에 없고 오픈 ai 사이의 채트 gpt와 같이 추론을 요구하는 자금량이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은 aipc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네요. 아주 멋진 이야기입니다. 리사수 아마 이 사람을 보고 amd라는 회사에 투자하시는 분도 꽤 있을 겁니다. 회사를 어마어마하게 키웠으니까. 인텔이 만년 2등 회사였는데 인텔보다 훨씬 큰 회사가 돼버렸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pc 자료를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aipc 시대가 임박했다. 본인의 이메일이라든지 본인이 다루는 모든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해가 여러분들 ai가 자체로 대규모 언어모델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맞는 종류의 여러분들 데이터나 정보를 새로 생성할 수가 있는 거죠. 모두의 일상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줄 aipc 시대가 온다. 컴퓨팅과 ai 결합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레벨로 데려다 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찰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보는 겁니다. 한 분이 잘 정리해놨네요. 올해 2024년도에 4월 11일에 aipc 3월 11일에 aipc 시대의 도례를 예고한 바가 있다. 키노트 스피치에서 aipc라는 것은 클라우드가 아닌 지금 여러분 클라우드하고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클라우드가 아닌 자기가 갖고 있는 aipc에 직접 lllm 대형 언어모델 ai 기반의 앱을 실행할 수 있는 첨단칩이 탑재된 컴퓨터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aipc라는 것은 그냥 pc 안에 ai 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첨단칩이 탑재된 여러분들 그건에 그 첨단칩 가운데 하나가 무슨 npu인가 여러분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첨단칩이 탑재된 것이고 현재 생성 ai를 이용해서 그림이나 영상을 만들려면 클라우드에서 대용량 영상이 수행되기에 결과값이 출력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생성 ai 서비스를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ai가 pc에서 직접 각종 영상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다. pc가 어마만큼 여러분들 보면 고성능화 되는 거네요. 그게 가격이 비싸겠네요. 그렇지만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편리하겠네요. 클라우드에서 그 연산 작업을 여러분 수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자기 pc가 슈퍼컴퓨터 비싸게 바뀌어가는 건 슈퍼컴퓨터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칩 가격이 계속 싸질 테니까 칩 가격이 계속 싸지면 뭡니까 개인이 과거처럼 슈퍼컴퓨터 용거에 여러분들 pc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겠네요. ai pc는 누구나 ai 역량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ai 서비스를 개인 pc에서 네트워크 연결 없이 클라우드와 연결 없이 개별 데이터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며 모두의 일상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클라우드에 대한 의존도가 사라져도 빠른 속도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현재 채치 pt를 통해 질문하면 답을 얻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ai pc를 이용하면 클라우드를 통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데이터를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ai 질문했을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대충 이해가 되네요. 클라우드를 통하지 않고 ai pc에 고성능 칩을 여러분들 장착을 해가지고 그 고성능 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클라우드 소통하지 않고 그냥 채치 pt나 아니면 ai 에이전트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신속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거기서 이러면 아주 중요한 것이 npu인가 하는 그런 그래서 이러면 조금 더 찾아보니까 지금 it 조선에서도 ai pc 일상화 라는 그런 세션이 있네요. 컴퓨터를 많이 만드는 델 컴퓨터. 델 컴퓨터에서 ai pc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제품을 출하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여기 나오네요. 신경망 처리 장치 npu가 탑재된 최신 ai pc 제품군. 핵심이 cpu gpu 기존에 이름될 게임용 컴퓨터는 다 있지만 npu가 탑재된 거냐. 이 보시게 되면 npu. ai pc의 특징으로는 신경망 처리 장치 npu 탑재로 ai 기술 성능과 효율에 대한 부담 없이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ai pc 활용에서 cpu나 gpu를 사용해 처리하던 ai 워크로드에 npu를 사용하면 기술 활용에서 성능과 전력 효율 모두를 최적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pc가 쓰는 cpu 나 그다음 게임용 pc에 쓰는 gpu 나 이런 것에 비할 수 없이 npu란 신경망 처리 이름될 장치라는 것이 훨씬 더 ai 작업을 원활하게 ai 작업용 특화된 칩을 이야기하겠네요. 그 pc가 벌써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주요 노트북 제품에는 ai 작업을 위한 npu가 탑재된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를 탑재해 온 디바이스 ai를 위한 역량을 갖추었다. 클라우드 통하지 않고 자기 pc를 훨씬 더 고성능하게 나가는 그런 내용이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ai pc와 일반 pc가 얼마나 다르냐. ai pc는 ai 작업 일반 pc는 일반적인 컴퓨팅 작업 가격이 좀 비싸겠네요. ai 모델 학습 및 추론 작업을 자주 수행하는 경우 ai 작업에 최대한 빠른 속도가 필요한 경우 모두가 다음에 다 사겠네요. 신경망 처리 장치 npu pc는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및 러닝 머신러닝 작업이 항상 시키도록 특별히 설계된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비싸가지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거 하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ai pc를 사용하겠네요. 아주 궁금했습니다. 이 ai pc가 어떤 건가.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전반부는 선거 문제를 좀 많이 다뤘지만 후반부는 ai 쪽 분야를 좀 많이 다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현업과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지만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신속하게 대비한다는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신기술을 우리가 탑재해 가지고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내용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한 곡 간단하게 여러분 하나 하고 그다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국전쟁으로 큰 선풍적인 인기를 그렸던 김덕영 감독이 만든 활자로 만든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킹덤북스에서 나왔습니다. 글도 아주 깔끔하게 단문으로 잘 썼으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5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